이번에는 한번 파일럿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뭔가 템 운은 되게 좋아요 템 운은 되게 좋고 오늘 뭐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계속 쥐가 가는 방을 헷갈린다라든지 리치방에서 구덩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뭐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가 꼽히고 있어 그래서 초심 한번 찾는다는 느낌으로 얘는 얘부터는 긍게 없잖아요 칼질이 없기 때문에 탄을 잘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총탄 캐릭만 하다가 갑자기 이 캐릭하니까 느낌이 새롭긴 하듯이 하지만 한번 해봐 역시 얘는 기본총이 너무 안좋은 것 같아 아니 벌써? 자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상자가 나왔어요 그것도 B등급 B등급 나쁘지 않죠? 자아 죽어주세연 좋아좋아 자물쇼 따기로 극한의 파밍하수에 살펴면 참 좋죠 어우 놀랄까 그래 깔아둔다 이거야? 그래 깔아두는거냐 총탄이었으면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한방 한방 그냥 슬래시 쓰는게 그냥 다 한방에 죽는다 그냥 아니면 박치기를 한단건지 아 좋아연 와우 좋아연 1.5층 가담막이죠? 1.5층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가 않다 일단은 열어보고 그 다음에 액티브를 한번 써봅시다 액티브 아이템을 한번 써봐요 열리면 완전히 땡큐 베리 감사인거구요 아니면 뭐 그냥 아닌가보다 해야지 1.5층 가능에 확실히 이득이긴 하는데 자 여기죠 써보자 제발 뿅 뿅 아 실패 이러면 아예 못돌아가죠 이제 괜찮아 1.5층 안가도 넘어갈수있어요 없어도 돼 1.5층 까지껏 좋아연 상자는 어딨죠? 상자는 또 어디에 있고 상점은 어디에 있고 여기 올려와요 여기 어어 와와봐 못 넘어갈껀 자 상자가 상자가서 좋죠 여긴 상점인거 같구요 상점 하인 아니 把它님 저 이렇게 터지는데 죽는데도 많이 없어 안녕하세요 일단 뭔가를 많이 팔고 있는 거 같군요 여기에 공포탄 쓰면 뭔가 열릴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선은 사구요 가자 일단 남은 상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한건 SQ 나왔으면 좋겠다 SQ 좋아요 초근디 오 예스 아니 어 좋아요 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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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급이네 음 까자 그럼 뿅 아니 이게 나온다구요? 자 제가 피기 없다면 먼저 공포탄을 써주는 녀석이에요 쥬시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비밀방 비밀방 행위나 도중에 처많은 일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음 공포탄 다 쓰면 나중에 문 열죠 가자 오랜만에 본다 우리 피드로 가까이 오죠 멀리 가면은 후퇴순으로 연락 아니 이씨 이게 저त이 donc 그냥 맞았어 이건데 꼭 한dle 씩र 얼마죠 아에 아하 남하고 있었죠 오 돈가방 오오오오 돈가방 좋아요 돈 엄청 들이 부을수 있습니다 비밀방 나와주세요 비밀방 비밀방 없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비밀방이? 없네 아니 이놈이 비밀방 도대체 왜 안나오는거야 도대체 내려갑시다 그럼 그냥 내려가 1.5층 어차피 못가져 비밀방? 가자 1층에서 다 깨고 뭐 산게 없는디? 그러고보니까 산게 없는디 일단 50원 그리고 피격도 안받을 수 있죠 오픈 도어! 파라마! 나이스 세이브 도망가 도망가 쌩 앗이 앗이 으 으 으 ached 왜이렇게 게임이 어려워졌냐 이거 아니 총탄만 하다가 갑자기 이거니까 엄청 어려운거같아 지금 얘도 부딪히면 안되려놔 괜히 얼마 없다 이러다 어우 쉣 좋아요 좋아 할수있어 빨리 집단결 아 붙어치면 안되잖아 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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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탄을 다 썼어 벌써 아이템이 절실합니다 빨리 상자를 까야해요 상자 상자 깨기 무지 불안한 열발 어 좋아요 정전이 없다 이제 우와 깨질라 그래 뻥 나이스 일단 이거 까야되겠죠 어... 영역순장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무게가 없어요 이제 아이 보스방울 났다고? 아니 2.5층 여기라고? 어? 재단 안녕하세요 피해재단? 근데 얘는 굳이 근접해서 붙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마지막 하나만 어 죽었다 도대체 이 총 누가 선물해준거야 이거 오 오 나이스 제발 오 예스 안녕하세요 야 C등급? 그럼 스크램블러 이런거 나오나요? 뿅 어 어 여덟 요새가 차라리 마녀옆에서 아냐아냐 아냐아냐 그냥 사서 무기 안받죠? 자 무기 안받으면은 차라리 C급 무기 얻는것 보다는 보스를 잡는게 나을것 같애 근데 이 상태에서 잡는다고 이거 없이 뭐지? 아우 쉣 꺄 기본총으로 잡아야 되잖아 결국엔 이거 데뷔지 바뀌긴 하냐 이거? 아 큰일났다 야 겨루총으로 잡아야 돼 겨루총으로 아 나 중독 면헹을 찢어져 와 쉣 와 쉣 와 와와와와 이런 개같은 아 아 아 아 아직 밥을 못 깎았어 지금 와 와 아 야 좀 아 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뉴수이 어... 이러셨으면 또... 좀... 좀 잔았을 때... 아니... 아니 뭐하냐...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총물개미? 오! 총물개미? 22원 있는데? 어... 나이스 아... 그래도 이게 되는구나 어... 아닌데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데? 이거 뭐지? 불 불 내가 아까 몰사 찍길래... 아... 이거 쓰고 싶은데 아... 지금 안되는구나 자... 일단은... 이거 있으니까... 비밀번호 차려볼게요 비밀번호 여기 있네 한 대 맞자 이거 아... 와우... 쉣 자... 분명히 터질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까 없네 자 이거 까구요 뿅 나이스 자 이거 까구요 뿅 스팅어 뿅 상점으로 바로 가는건데... 어... 나쁘진 않지 좋아 갑시다 그냥 스팅 얻은 것만으로도 개이득이지 일단은 일단 갑시다 안녕 공보탄에 살 돈이 없었어 와... 일단 슬링 있구요 슬링 이거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좀 잡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거 어떻게 탈 다 썼고 이거 필요없고 총금에는... 어...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어 지금 그나마 이거다 이거랑 이거 자... 이거 바로가자 짠 여기 3층이야 3층 드래곤파이어 발구 열쇠 하나 30원 전... 오예스 아니 이게... 헐 개 아프겠다 아니 벌써 보스라구요? 아 아니 진짜 상점이 너무 멀리 있는거 아냐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 진짜 도망갈 때가 있냐 이거 어디냐 어딘가 와우 와우 스팅어 스팅어 써보자 어 지방이 어딨어요 어 이제 부터치면 안되잖아 나이스 바로 따고 상자 음 또 뭔가 쓸많은 무기 쓸많은 무기 쓸많은 무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쓸많은 무기 쓸많은 무기 쓸많은 무기 비상 무기말구 쓸많은 무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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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이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우와 드디어 탄이 나왔어 드디어 쥬시탐 쥬시탐 아 좋아요 일단 아 뭔가 더 쓸많은 아니 이게 그냥 이거 써 이거 갖고 아 진짜 이거 무슨 열쇠가 아 헉 침라 이상한걸만 어우 씨 아니 괜찮아요 상자 하나 받고 나물 상자 하나 본 다음에 아니면 보스를 잡을까 그냥? 그냥 보스 잡자 보스를 잡아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기 같은 것도 좀 받고 아니? 어디다 놀아 어디? 아 자 심판 야 진짜 오랜만에 보다 심판 와 심판 진짜 오랜만입니다 심판 괜찮은 총이야 이거 아 괜찮은 총이니까 탄도 좀 아껴서 쓰고 비밀방이나 보고요 비밀방 자 다시 이제 역주행 하다 역주행 슬림도 좋은 무기긴 하는데 아 이상해 야 한번 겹쳐놔 안 돼요 아 칼 한번 휘두면 끝나는 건 될 것 같아 제발 나이스 공포탄 두 마리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한바퀴 돌면 애들 딱 죽어있죠 아 자 뿅 아 뭐야 뭐야 아니 아니 피가 같아 언제 왔냐 밑으로 언제 왔어 밑으로 언제 왔어 밑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상자 하나 더 봐야돼 상자 자 C급 둘 다 C급이야 와 아 아니 아니 응 나 여기서 위험 안 돼 근데 뿅 나이스 좋아요 링크는 지금 열쇠 살 돈도 없는데 이 열쇠로 지금 쥐갈 가야돼 쥐갈 공포탄 두 마리 필요한데 하나는 또 떨어지면 될 것 같고 99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지금 여기서 사서 둘 중에 하나 까야지 뭐 어떻게 어 하나 깠네 자 그러면 하나 씁시다 요거 뿅 아 또 실패했어 50% 확률로 다 실패했죠 오 크레이 크레이 좋아요 약간 빙결 걸어주는 그런 무기죠 뿌셔 요거 필요없어 30원 가자 아 이리 한 번은 그냥 떨어지시고 연 돈 날린다 38원 45원 어떻게 들어오죠 이 스펙으로 근데 쥐갈 수 있냐 이 스펙으로? 환자 맞는데 그래 할 수 있어 안 맞으면 된다 맞지 않고 깨는 것이야 맞지 않고 잡으면 됩니다 자 재현 딱히 저주가 쌓인 것도 아니고 자 슬링 저 한 번 저주 한 번 합시다 심판 좋아요 스팅어 슬링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가 심판 좋아 데미지 나쁘지 않아 이건 적 얼리는거 좋습니다 갑시다 위 우 아래 아래 좌 우 위 위 위 아니 야 피했잖아 어 네 야 이거 없나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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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래에 돌아ampa니 애들 다 해주는거 아니야 그치 위, 우, 아래, 아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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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좌요, 그 다음 좌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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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식소도 좋을 것 같은데 심판도 심판이긴 하지만 심판? 그럼 여거를 꼭 채우고 여걸로 여거먹고 두 개 밉시다 이거 밀어밀어밀어 밀어밀어밀어 밀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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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뭐 또?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아니아니, 살짝 살짝 좋아요 자, 일단 주시총을 잡자, 주시총 아닌가? 좀 범위가 작으니까 심판으로 잡을까? 좀 빠르네 와, 개빠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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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오 빨리 피하나? 너무 빨리 피하나 보다 아 죽이 있냐? 하나밖에 없네 그나마 쉽죠 이건 아 맞다 맞다 피 다는거 맞아요 지금? 피가 안되는데? 아 맞다 맞다 그러시면 안되지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졌다 휴 자 3개 누려보세요 3개 아이고 초표용진 나이스 아이고 아 뭐하냐 아 씨 아 씨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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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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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죽네 피 회복 그래 왜 아 뭐하냐 아니 씨 뭐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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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본다. 백금총알. 와 씨. 저거 S급 아니었었나요? 백금총알이? 잡으면 잡을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그 아이템. 와 씨. 이거 먹고 먹고. 무기는 근데. 무기는 글쎄요. 무기는. 무기는. 아 무기가 맘에 안들었는데 다. 어. 이거 골디 뭐식이냐 이거. 이것도 갖고 있으면 좋은거죠. 올드골디. 이것도 갖고 있으면은. 쿨수치가 좋아지고. 어. 요거. 어디갔어. 요거 요거. 이것도 갖고 있으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4정도 일단 좋아져요. 4? 4면 한 20%? 액틈 아이템을 좋은걸 뭐가 된데 그럴려면은. 음. 자. 어허. 가자. 어허. 무기를 종을 먹었는데 무기를 종을 못먹을 것 같아요. 이 편지? 잠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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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쓸게 없구나. 근데. 어. 딱.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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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자. 이거. 그리고. 얼리는거 있었죠? 혹시 모르니까 써봐. 없어요. 좋아. 자. 백금총알 나왔으면은. 어. 다 됐어. 둘. 셋. 넷. 오예. 가자. 쓸만한 총이 없습니다. 쓸만한 총이 없어요. 쓸만한 총이 없으면은. 뭘 써야되느냐. 치즈 뿌리게 써야지. 그게 지금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 상대원 가자. 바로. 짜잔. 뾰로롱. 안녕하세균. 돌머리. 일단 열쇠 두개 있으니까 괜찮구요. 템 세팅 한번 합시다. 올드골디. 콜드. 화면 발사기. 슬링. 진짜 다 암담한 것들이다. 심판은. 어.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이 다음이 이거. 심판은. 그냥 쓰기에는. 어. 이제 하도 좋은 아이템을 많이 먹다보니까. 눈이 좀 높아져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성이 안차. 어. 빨리 써. 그냥. 레벨 좀 덜어. 막 빙판 걸리고 그래갖고. 아니. 이리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비용. 링. 이제는. 엊어라. 이제는. 판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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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좋아... 지도 하이 갑팡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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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주거를 잡았으니까 나중에 잡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좋아요 비밀방... 어... 뭐 없네 재단 하나있고 위치스트 하나있죠 여기서 가자 여사가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아 여사가 원래 이렇게 빨랐었냐 너? 아까랑 좀 다른데 잡으면 잡을수록 공열이 강해져 얘가 어... 어... 좋아요 자... 일단 저기부터 가자 위치스트 어? 잠깐만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저거... 저거 쓰고 갔으면 어떻게 됐었던거야? 이거 써봐 와... 되네 이게 개... 개... 개꿀 자... 나 놓친거 없지? 좋아요 나머지는 여기... 어... 잘... 이거... 도탄해가지고 잡으면 됐었던거 같아 이쯤으로 해가지고 이쯤으로 해가지고 됐나? 이 정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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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나이스... 와... S급 제발... 띠... BFG 방 정리해 주는데 기가 막힌 아이템입니다 S급이죠 이것도 역시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음... 요거랑 요거 S급 와우 쉣 좋아요 잡으면 잡았어도 데미지가 증가하는 것도 있어서 어... 어... 데미지를 쓰면은 많이 잡는 게 좋겠죠? 다 상관없이 그냥 탄수욕이 빨라진거같은거 기부타치가? 탄수욕이래 연... 연사력 연사력도 좋았어 연사력 데미지도 좋아지고 연사력도 좋아지는건가봐 이게 자 다음은 어... 그냥 빨리빨리 가자 이걸로 뿅 빵 얘도 안죽네 백금총 와우 쉣 좋아요 여기부터 가자 아이 쉣 난 공짜방이 아니야 여기 난 공짜방이 아니야 여기 됐다 무슨샘단이죠? 공석? 비료합사 뿅 진짜 아니이이 아...니이이이 주인한 제이리 진짜 짜잔 어... 얼음? 이게... 어 맞아 이게 뭐였더라? 얼린 적을 공격하면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쓸일 있을까? 자 공포탄 나중에 고부닥치고 공포탄 먹기 지금 당장 필요없죠? 가자 뿅 뱅 뱅 전사력 보수 진짜 환장하는구만 뱅 방전 한번 더 뱅 그래도 안 죽는 애들 있다고? 아니야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이걸 잡읍시다 어디요? 어디요? Where is? 하하 조화연 와 돈 굴러오는거 보소 벽치왕이죠? 자 들어가면 되잖아 어디있냐 여기가 하하 데미지 증가템이 있어도 딱히 지금 뭐가 없어갖고 뿅 한 번 더 뿅 아 아 큰앞 봐 창전 뿅 뿅 뿅 아 조화연 붕총탄 공격포트에 벌이 나갑니다 공격하고 있으면 마카야 컴퓨터가 아니지 마카야 컴퓨터가 아니지 와 공격속도 보소 도스 잡을땐 뭘로 잡는게 좋을까요? 딱히 사용하는 무게가 없는 없다 그래도 야 말았어요? 아 아 불의 면역이 아니지 방금 나 맞을 뻔했어 다행이야 디볼버 지금 디볼버는 최악 아닌가 아닌가 디볼버로 저걸 공격하면은 저기 이제 조금 낮은 단계로 바뀝니다 낮은 단계 어 상점에서 열쇠 안샀다 그쵸? 그래 가자 백금총안의 위력을 믿어 백금총안 백금총안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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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선탄안도 좋구요 브로콜리도 좋습니다 훔치기 할수있는게 없는거 같죠? 비밀막 찾아봐 없어? 없어? 없네 응 됐다 갑시다 완전 끝방에 썼네 이거 나 어딨냐? 시작하는 방 어디서 와 개물리네 가자 음 안돼요 안돼요 도대감이 오 예스 잠시만 너랑 요거 이빨 퐁 퐁 퐁 퐁 퐁 오예스 방사전환경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 소리는 오예아 오 좋아 열쇠 하나 감사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죠? 야 연사력 봐 연사력 미쳤어 자 넘어가 그냥 빨리 혹시 모르니까 비린망 이런거 있지 않을까? 없다고? 이 핸드가 없어요? 없네 자 저거 이제 저거 맞으면 안됩니다 저거 어? 이러면 안돼요? 아니 이런 개같은 아니 이런 개 오 나이스 드릴난다요? 지금 드릴 필요 없죠 이제? 드릴 필요 없으니깐 일단 갖고가자 자 갑옷 두개 생기고 자 좀 맞.. 좀 한 내놨을때 맞으면은 이제 저게 피가 찹니다 갑옷이 차요 갑옷이 가자 아 백금총알 너무 좋은데? 공짜방? 타냐? 아니야 뿅 한 번 더 해야되요 왠 이겨 쉐 뭐가.. 방금 뭐가 없어졌는데? 죽었나? 아니 어디에 있는 거 좀 맞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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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부순된다고? 어? 왜 안 되지? 와 데미는 계속 쓰이고 있어요 지금 좋아 조아연 유령 한 마리 모으고 옵니다 조아연 조아연 그래도 저거 먹는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팔총 필요없어 아하 비밀방도 없고 그쵸? 일단 다 한번 가보자 일단 뭐가 문제였었죠? 다 잡았죠 그럼? 상점 비밀방 없었어요 아 이거 어? 둘 다 살 수 있네? 자 데미지 증가 둘 다 있고 아 요거 두 개 까지는 정말 좋은데 더이상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다가 훔치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훔치기가 안되죠? 아이템중에서도 총중에서도 그런게 없구요 어 없어 총중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디볼과 일단은 브로콜리가 데미지 10% 증가였나? 그렇구요 이거는 데미지가 그 이제 탄이 두 개가 나가요 탄이 두 개가 나갔는데 데미지가 이제 예를 들어 100%다 그럼 그게 이제 66%로 100 132%가 되는거지 30% 32%가 증가하는거지 나사 나사고 데미지 10% 증가 요거보다는 122원 이것보다는 그냥 요거 사자 대신 저주가 좀 증가하는데 저주가 증가하는데 저주가 좀 데미지가 증가하잖아 그래도 25%인가 20%인가 저주가 많이 증가하니까 사아 그냥 뭐 있어? 먹어 괜찮아 저주 좀 많이 증가했을거에요 아마 그럼 지금 2.5에다가 어? 피부 브로치? 제가 근데 피가 122원 아 비닐방 없나? 이 도로만 가도 될거 같고 이 도로만 가도 될거 같애 미끼로만 굳이 여기서 뭐 피부 브로치는 제가 이제 일정 피해량을 입히면 체력을 차는거에요 왜 필요 없을거 같애 가자 쓸 수 있는게 많이 없죠 그래서? 드릴도 버려도 되구요 로프도 쫙 버려도 되고 와 이거밖에 없어 비밀방 비밀방 가면 참 좋겠지만 비밀방이 없어보여요 여기서는 주시도 이제 두 마리씩 소환하니까 일단 첫번째는 치즈뿌리기로 가구요 그 다음에 주시로 가자 잠깐만 아니면은 음 이거? 와 탄 탄 쏘는 속도만 저것도 받아도 되냐? 안되겠다 탄 빨리빨리 쏠 수 있는게 또 뭐가 있을까요? 스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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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이거 뒤로 날 좀 있다가 일단 이거 최대한 일단은 안맞는거에 한번 재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맞는거에 아 아니 여기다 여기다 어 파르토 좋아요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 칼없다 칼 없어 자 이번엔 쥬시 쥬시로 가요 쏘면은 두마리씩 쏘나니까 범이 탄 상태가 가 쥬시는 knife 쥬시로 이어간 쥬시로 이어간다고 쥬시로 이어간다고 오오오오옵 아이씨 애돌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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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힘드냐 다 띵 자 리치까지 가야지 탄 이제 46발 남았네요 탑충률로프 리치에서 쓰면은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갖고 갈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무래도 자물쇠 딸개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냐 이거 혹시 몰라 갑자기 산차가 띵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 그럴까면 차라리 드릴 갖고 하자 그럼 버리고 드릴 났나요 드릴 갖고 합시다 드릴 61원? 아 너무 잘하네 드릴 갖고 탄 이거 먹읍시다 54원 어? 아 갑시다 고우! 고우! 야 탄 쏟은 것 봐 누르고 쓰면 데미지가 별로 안 빠른데 빨리 광클하면은 나와라 오우 예쓰 배꿈총알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배꿈총알이 적을 잡으면 잡을수록 데미지가 더 증가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자 일단은 드릴까지 다 있구요 지금 그 외에 딱히 쓸만한 어 무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어? 아 맞다 이거 썼지? 아 저거 저거 이거 왜 안먹었냐? 아니 세상에 여거랑 여거 이거 왜 안먹었지? 당전 당전 빵 아 얘들 터져야되는데 이거 앞에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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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뻐른데 아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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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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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류류류률 뿅! 쏘지마세요 나이스 기다리고있어요 일단 아이씨 도대체 안되면 자꾸 부딪치는걸 잊어버려요 자꾸 어... 여기로 한번 가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뿅! 어 여기 맞는거같아 데미지 개쎄요 하여튼 내가 별로 안좋은 맵이다 이게 저주 저주 아이템 저주 걸리면 걸릴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아이템이에요 와우 여기다 은탄까지 나오고있어 은탄까지 과연 자 이거는 이거 뿅! 뿅! 지금 안그래도 데미지가 잠시만 상전 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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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데미지 진짜 지금 장난아닌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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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 쓸만한 총 이게 빈결상태의 적을 공격하면 바뀌는것 같았어요 이게 하지만 지금 딱히 쓸 수 있지는 않 As 그 나마 이거다 아이씨 그럼 이거랑 치판자 장전 너무 어려워 이거랑 주시총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만 그냥 딜 하겠습니다 가자 안녕하시오 딜상태가 미쳤소 쏘는것보다 장전이 더 느려 지금 쟤 뭐 쏘냐? 쟤 뭐 쏘고 있는것 같은데? 와우 쉣 한 손에 총 들고 좋아 뭐야 얘가 데미지 쎈건가요? 지금? 쎄거 맞지? 다음 BTS 한번 써보자 다음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 대신 좀 길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짠 잠시만요 여거랑 뿅 뿅 도망가요 뿅 도망退 쟈 뿅 뿅 뿅 앟 뿅 뿅 와 데미지 이쁜데 이게 원래 스테이지 전용인데 거의 그냥 갔다가 들이박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요거는 슈시 말고 좀 다른거 없나? 스팅어? 심판? 심판 데미지 왜 이래? 데미지 개쎈데? 다시 한번 써보자 치근이야 와 쉣 데미지 보느라 많았어요 데미지 보느라 딱히 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나팔총 아니? 아니? 어 맞았네 여기서 괜찮아 맞으면서 플레이하는거죠 뭐 와 이거 데미지 장난아니에요 또 하아 하아 뭐가 했을까요? 뿅 너무 아파하는거 아니냐 지금? 디볼버 뿅 아빠 죽을라그래요 지금 기본총 뿅 뿅 아 백금총알 개쎄네 진짜 진짜 예 usted comparison 에 하át습니다 보의 아 페이스볼 사 debe 네 gener M5 cm 늠 어 라고 co 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